송현저수지에 배쓰낚시 답사를 하러 왔습니다. 전동을 이용해서 패들보드에 바람을 넣고 패들보드에 바람을 넣으면 좋습니다. 패들보드에 바람을 넣어주세요. 패들보드에 바람을 넣어주세요. 전동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패들보드에 바람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론칭을 해서 소나무가 있는 쪽을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잠깐 하고 우양으로 넘어갈 겁니다. 어느정도 압력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너무 괜찮은데요? 너무 괜찮은데요? 이제 쉽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